처음을 보면서 요즘 같은 계절과 날씨에는 어떤 곡을 해야 좀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이 여름이기도 하지만 또 장마잖아요. 이게 사실 이 부석부석 라이브라는 공연이 야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사실 비가 오면 취소되는 공연이거든요. 그런데 이 공연 스케줄을 매달 처음에 이렇게 그 전달 마지막 주에 스케줄링을 하는데 그때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재비붓기하는 마음으로 공연 일장을 잡곤 해요.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도 제가 이번 주는 공연이 월요일 목요일이었는데 딱 화요일 수요일만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운이 좋다. 오늘 잘하면 무지개를 볼 수도 있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곡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오지의 마법사에 나왔던 곡이고요. 오버 더 레인보우를 또 제가 좋아하는 브라질 느낌 브라질 리듬 한 스푼 얹어서 편곡을 해왔습니다.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버 더 레인보우를 들려드릴게요. 오버 더 레인보우를 따라 오게 이어 ㅂ ㅋㅋㅋ 오버 더 레인보우를 따라 오게 내리or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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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